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를 꼽았습니다. 역시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역시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앞으로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 분야를 선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을 신설할 것이다. 오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리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며칠 전에 예고는 된 건데, 오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정확한 명칭은요. 그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여파로 오전, 우리 현재 장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나름대로 항공, 우주 쪽 관련주는 들썩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특별법을 내년 중에 특별법을 준비 중에서 내년 중에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쉽게 말하면 미국 나사하고 비슷한, 우리가 따라가려는, 모방하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청을 하나 내년 중에 만들겠다라는 큰 테마는 그렇습니다. 큰 주류, 오늘 발표할 주류가 그거예요. 내년에 청을 만들겠다. 우주항공청을.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면 내년에 만들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진단도 출범을 해서, 거기 추진단 안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조직 설계도 하고, 인력이나 예산 확보도 하고, 청사 마련 등 큰 로드맵을 지금 만들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항공청의 로드맵이 오늘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어떤 그림일지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사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 우주 산업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조금씩 조금씩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뭔가 앞으로의 청사진을 보여줄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우주 관련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주항공 섹터, 이 쪽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모든 현재 섹터들이 흐름에 따라서 태양광이 뜰 때도 있고, 수소 관련 뜰 때도 있고, 또 네온시티 관련 주,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관련 주도 주기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주항공주는 다른 섹터와 비교해서 상당히 장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누리호 발사하고 있잖아요. 최근 하고 있고, 정부가 이제 우주 관련돼서는 정말로 단기적이 아니라 최근 나온 예비타당성 결과는 2035년까지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일단. 2035년이 뭐냐 하면 소행성 탐사선을 보내겠다. 그게 큰, 거기까지만 만들었어요. 그 전에 아까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제가 시기를 보자고 하는 게 모든 테마가 발표하면 움직입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십사라는 의미에서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달력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요. 그리고 2분기에 의결을 하고 나서 내년 내 의결 결과로 우주항공청을 열겠다라는 그런 지침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해서 정부 계획은 뭐냐 하면 크게 보면 2031년도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발사체 관련돼서. 뭐죠?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 우리나라가요? 2031년. 지금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공하면 2035년에 소행성 탐사선도 보내겠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로드맵 발표한다고 해서 아마 오전에 좀 들썩했습니다, 주가가.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많이 진입하지 마시고 지켜보면서 매물대에 눌림목이 있으면 접근하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길 조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로드맵 알려진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서 미국의 나사와도 뭔가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아마 포함될 것이다라는 보도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오전에는 좀 들썩이지만 막상 또 결과 발표가 나오면 뉴스에 또 팔라고 하면서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단기적 말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전문가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섹터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우주항공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두 개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인텔리안테크. 요즘에 최선호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트 보면서 좀 최근의 흐름 좀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흐름은 참 좋아요. 차트 봐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슈에 아침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봉인데 한번 이게 일봉이거든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이슈가 터지면 올랐다가 좀 하락했다가 지금 주봉은 연속 4주 연속 은봉입니다. 좋지는 않고요. 월봉을 보면 월봉은 지금 이 두 달 연속 양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일봉, 주봉, 월봉에 따라서 바뀌는데 약간 뭐가, 뭘 우선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정은 있으나 그러면 어느 정도 전저점 6만6천 원 정도에서 한번 아니면 62평선, 혹은 122평선에서 눌림복 주면 한번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은 한국항공우주도, 흐름도 볼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은 약간 일봉상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방산주하고 결련돼서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우회 무기를 수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무슨 이슈 있으면 각광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봉상 차트는 좋지 않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최소 62평선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많게는 이 122평선도 62평선 뚫는다 그러면 아래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월봉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봉도 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혹시 내려오면 그때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일봉상도 보니까 4만 원 때예요. 이때쯤에 한번 함부로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눌림복을 주면 진입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흐름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고 좀 내려갔을 때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인텔리안테크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인텔리안테크가 최선호주이신가요? 최선호주입니다. 한번 볼까요?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잠시만요. 지금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항공우주 관련돼서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랐을 겁니다. 가볍게 좀 가벼워요. 아까 하나 아이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보다 가볍기 때문에 토코스닥이 그래서 움직인 경향이 있는데 한참 올랐다가 좀 많이 하라겠죠. 그러다가 다시 9월 30일 저점 이루고 나서 계속 상승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원래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선호해요. 오르고 있는 종목을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비유를 써가면서 이런 종목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도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주봉은 일본, 주봉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아직 큰 흐름은 아직 하락은 반전되지 않았고요. 월봉도 지금 나쁘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인탈리안테크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단 원래 이 회사는 위성 안테나, 저 궤도 위성 안테나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2022년 3분기 매출액을 보면 570억 원, 그다음에 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10억 원 안 됩니다. 그런데 각각 전년 대비 54% 정도 상승했고 또 영업이익은 23% 상승했는데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약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생산직 인건비와 연구개발비증이 지속되면서 다소 영업이익은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치, 2022년 4분기 예상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약 매출액에서 89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에 10억 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120억 원 정도 상당히 10배 넘게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에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요즘에 또 뜰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사우디, 네옴 시티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네옴 시티와 지금 영국에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성통신사업자예요. 거기와 인텔리안테크가 예전에 한 1천억 원 정도 수주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옴 시티 관련해서도 상당한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텔리안테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테마에서 또 변동성이 있고 또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네옴 시티까지 함께 엮일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네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자원과 비교해서 한국 우주산업 쪽이 지금 약세를 보이거든요. 아침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탑이 다 약세라서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이 종목도 약간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차트가 좋지만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오이평선, 일봉상 오이평선 약 7만 1,500원 정도. 빠르면 오늘 종가에도 진입할 수 있는데 7만 1,500원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진입 포인트는요. 그다음에.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이슈가 뜨면 전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잖아요. 그래서 약 9만 원 정도 높게 좀 가져볼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여기 보면 22평선 부근 6만 5천 원, 6만 6천 원 정도 잡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의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주항공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겠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탄력이 조금 더 좋은 인텔리안테크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다른 우주항공 테마 종목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벗은 일이고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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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